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도 거기가 거지같은 시공차인걸 뻔히 알아서 탈출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아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게 250이 아니고 아마 230일겁니다. 제가 잘못 쓴거 같아요. 언제 이혼소송중에 커플 잠옷을 사왔어요. 예전부터 남변에게 여자 문제가 생기나 싶더니 결국 저한테 이혼을 요구 제가 절대 취고도 안된다 하니까 소송까지 걸더라구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 상간녀집에 머물며 한 3개월정도 동거를 했어요. 중간중간 들러 괜히 폐학질만 부리고 그러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간녀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슬금슬금 다시 집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우리 모녀는 투명인간 취급 각방을 썼고 아침에 나가면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걸 한달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기간중에 상담받을때 나는 이혼 안해도 그만이야 양육비 80만원가지고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 뭐 집에서 살긴 해줄게 생활비로 150주면 되는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아주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편해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고 아이만 아니면 굳이 너랑 같이 살 이유가 없다. 나는 그냥 아이 아빠로서만 충실할거야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아이와 함께 지낼 것도 마땅치 않고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 않았던 저는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포함 총 250만원을 받으며 아닙니다. 맞네요. 또 집에서 노는 세컨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을 달고 그냥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표면적으로 봤을땐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 남편이 외박을 하든 오밤중에 첫 기어나가든 말든 신경 안썼고 또 남편은 그런 생활에 매우 만족해 했죠. 본인 벌이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을 생활비로 주면서 집안일 및 육아에 일절 도움 따위 주지 않았고 가끔 지 기분 내킬 때나 애를 귀여워해주고 아내인 저는 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편했겠죠. 그런데 분명 부부관계는 끝났다 했으면서 본인이 점점 그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아이 핑계를 대며 뻑하면 외식 및 동반나들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싫었죠. 근데 갈등을 빚고 싶진 않아서 내색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특히 얼마 전엔 여름 파자마를 사다 주며 아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거 입어! 이러더군요. 근데요 이거는 제가 구질구질해서 그런게 아니라 아이한테 모든걸 맞추고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제 자신에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속옷도 안 사고 여하튼 고맙다 했더니 미친! 자기도 똑같은거! 즉 커플 자무소 사온거에요. 와 이땐 정말 미친놈인가 싶더라니까요. 나한테 이혼소송을 걸고 그도 모자라 대놓고 딴집 살림까지 하던 이 미친인간이 이제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깔이야. 게다가 덕그지같은건 이런 일들이 점점 자꾸만 늘어갔어요. 지 기분 좋으면 5시에 퇴근해가지고 옆에 붙어 하루종일 말을 걸어대는데 이거를 또 대놓고 불쾌해하면 싸움이 낫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못들은 척하거나 단답으로 말을 했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다 바로 오늘이죠. 아이와 타고 다니라고 내준 그 차를 제가 운전연습하다가 좀 긁었어요. 연습겸 친정의 엄마 만나러 가다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어쩌겠어요. 바로 문자를 보냈죠. 사고 났다고. 그렇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초보는 원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또 쿨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오자마자 차 창문이 조금 열려있다고. 차키를 달라길래 제가 닫고 오겠다 했지만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며 고집을 부려요. 집에 차를 가져왔는데 남편이 혼자 살펴봤나 봅니다. 그런데 차 문이 열려있더라 이거 같아요. 근데 마침 저도 차에서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결국 제가 갔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어디서 사고가 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장소는 말하지 않고 그냥 연습하다 긁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턱 같은데 지나가다 긁었대요. 그런데 계속 짜증난 목소리로 아니 그래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요. 몰라 그냥 운전 연습하다 정책 없이 간 거라고. 그리고 상황은 이미 다 설명해 주지 않았냐.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왜 궁금하고 왜 중요해 그게. 이랬더니 야 장소를 알아야 조심하라고 말을 해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치부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야 사생활 터치하지 마. 너도 싫어해서 나도 안 묻는 건데 너는 왜 그걸 다 알아야 되냐.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꾸를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또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럼 너 좋아.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받지 마라. 역시 그랬어. 너 같은 건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이러더니 또 야 됐어. 이혼할 거니까 너 나가. 당장 차키 내라. 아이씨. 아이가 보고 있는 앞에서 온갖 막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돼서 아이를 조금 키우며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미친 인간이 돈줄을 손에 쥐고 지 기분 내킨대로 하는 거. 이걸 참고 사는 이 짓거리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고 비참하고 또 참담합니다. 제 한몸과 아이를 위해서라면 몸이 다 부셔질 정도로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 연장반에 보내고 또 연로한 할머니에게 맡기고 밤에 육체 노동에 찌들어 잠든 아이 머리나 쓰다듬어 줄 생각을 하니까 아직 엄마가 너무나 필요한 30개월밖에 안 된 우리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못하겠어. 물론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고민의 여지도 없겠지만 아이가 조금만 더 커줄 때까지만이라도 나만 이 치욕감을 견디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한테 이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그런 틀린 결정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게 제 현실이라고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본문이 참 뭐랄까 읽다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쓰니 말대로 아이를 위해 몸이 부셔져도 뭐든 다 할 건지 근데 경제적인 여건도 안되고 당장 오갈 데가 없다고? 흠 2번 뭐? 아니 님이 키우면 양육비와 저인간에게 받으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몸이 부셔져라 일을 할 생각이면 그 아이를 남편이 키워도 됩니다. 애 핑계대지 마요. 3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이를 꼭 반드시 본인이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빠가 키워도 돼요. 본인이 양육비 주면 되는 거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나중에 애 데려와서 필요한 거 다 해줘도 됩니다. 4번 저는 이혼부터 하고 바로 맥도날드 알바 하면서 취업도 준비했어요. 닥치면 그냥 다 하는 거지. 뭔 변명이 이렇게 많아 그지같이? 아니 아이를 어린이집 연장반에 보내는 게 뭐 어땠어요? 지금 장난합니까? 이 세상 맞벌이 부부도 다 그렇게 애 키워요. 5번 돈 없고 능력도 없으니 저딴 그지같은 꼴을 당하고도 참는 걸 넘어 비위까지 맞춰주면서 살고 있네. 어이구 애 핑계 그만 대고 당장 때려치우고 나와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일하기 싫어서 그러고 사는 거야? 아니 저딴 새끼한테 250만원 왜 받아? 그냥 아이 던져주고 거기서 기어 나오라고. 네가 키워라 하고 양육비 준다고 해. 그리고 바로 직장부터 구해야지. 이렇게 구걸로 10년을 살면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어? 대체 뭔데요? 애가 다 크면 그때 가면 애한테 빌붙어 살 거야? 지금도 직장 구하기 힘든데 그때 가가지고 식당 설거지랑 청소하면서 살 생각인 건가? 어? 처군이가 없네. 6번 아니 근데 상관령 소송은 안 걸어요? 7번 이렇게 비참하다면서 일을 계속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8번 아니 월천도 아니고 꼴랑 250에 이딴 걸 참고 사네. 헐 9번 그 돈 받고 살 거면 이딴 걸 아예 올리지도 마요. 보는 사람 열불 터지니까. 지가 지 팔자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누굴 탓하는 거야? 애 핑계는 무슨 옘벽? 아니 애가 무슨 30년 동안 크고 양육비를 30년 동안 받을 거야? 애 크고 나면 뭐 해먹고 살 건지 기획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만만하면 남자가 저런 짓거리를 대놓고 하냐? 하긴 말만 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거지같은 꼴을 당해도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250만원 받아 처먹는 쪽을 선택했는데 뭐. 끌 끌 끌 끌 10번 이 정도면 닥치고 직업부터 구해. 돈 벌 생각이나 하라고. 이 치욕을 견디며 살아야 할까요? 왜 이딴 소리를 해? 이건 그냥 쓰니가 구질구질하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라는 증거야. 너는 지금 애를 생각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치욕이고 나발이고 당장 돔줄이 끊어져 너무 슬픈데 나는 이 치욕도 견디며 돈 받을 수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진짜 네 생각이라고. 애 핑계 대지 마요.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고민을 해도 해야 할 문제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한다고 해결되겠냐고. 이혼이든 뭐든 양육비 받고 알바라도 해가며 아이를 키워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당신은 그냥 저 인간한테 이딴 굴욕, 치욕을 받아도 한 말이 없는 거야. 알아? 뭔 거지같은 애 핑계를 대고 자빠졌어. 추가 댓글 보니까 제가 멍청하고 한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진심입니다. 사랑을 받는 온전한 가정을 줄 수만 있다면 제 심장도 떼어주고 평생 사라지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도 아이를 아빠한테 맡길 수 없는 이유 이 인간은요. 아이가 있는 데서도 담배를 피우고 아이가 울어도 유튜브를 보며 낄낄대며 방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자는 언제 계속 바뀔지 모르고 저쪽 어른들도 아이를 키워줄 인성도 상황도 안 돼요. 댓글들처럼 저 한 몸 건사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내 아이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차마 이 미친 인간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은 아니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죠.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한참 엄마가 필요할 이 어린아이한테 가혹한 짓을 하는 건 아닌가 그게 걱정인 거죠. 아이가 조금만 크고 엄마 손을 덜 타도 될 때까지만 견뎌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어린아이를 밤늦게까지 두고 일하는 싱글 마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거다. 둘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은 이게요. 각 방에 가출까지 해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모호해 소송을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증거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실은 이미 친정에 아이랑 같이 와 있어요. 제 결정에 더 큰 의지를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더 있어요. 댓글 1번 야 곧 죽어도 당장 일을 하겠다 소린 절대 안 하는구나. 2번 아이한테 가혹한 짓거리라고? 그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야. 3번 와 이런 진짜 죽어도 끝까지 하기 싫은가 보다. 별 이상하고 거지같은 온갖 핑기만 대고 자빠졌네.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네 남편이 왜 저러는 건지 좋은 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게 안 돼요. 이 아줌마야. 추가 2 능력도 안 되면서 아이는 왜 데리고 나오냐 멍청하다 그냥 두고 와라 이러시는데 멍청한 안마 때문에 안 그래도 아빠까지 잘못 만나게 한 잘못도 모자라 애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히게 하고 내 행복을 위해 먼저 우선할 순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시궁창 똥밭에 구르는 한이 있어도 아이만큼은 무조건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런 놈한테 아이를 키우게 두고 나오면 제 생각에는요 한 달도 안 돼서 보육원에 버리고 올 게 뻔하거든요. 질책해 주신 것처럼 힘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글 보며 고구마 드신 것 같았겠지만 나중에 꼭!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후기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 아닙니까? 바람도 피우고 딴집 살림 했으면 말 다 있지. 그런데도 상관이래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건 원래 유책 배우자는 못 걸잖아요.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걸었다는 건 이 쓴이한테도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은 뭔가 거지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정탈해가지고 남편이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도 듭니다. 아니라면 죄송하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소송이 안 걸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감사합니다.